인도네시아 EPS-KLT 듣기시험입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선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유 다시 들으십시오. 이유 27번 문제입니다. 감기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 28번 문제입니다. 김치를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를 먹었어요. 김치를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섯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김치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31번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단호사입니다. 1번 단호사입니다. 4번 4번 요리사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3번 2번 교사입니다. 3번 단호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33번 문재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4번 눈이 와요.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잘해요? 태권도를 잘해요. 태권도를 배운 지 3년 되었거든요. 태권도를 배운 지 3년 되었거든요. 37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다 마셨는데 빈 병은 어디에 버리지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버리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스를 다 마셨는데 빈 병은 어디에 버리지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버리면 돼요. 38번부터 42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4번 3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 수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 수 없어요. 40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김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대요. 4번.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김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대요. 4번.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4번.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41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드릴게요. 42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43번부터 48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쁘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이쁘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44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4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서울무역 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무역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서울무역 사무실입니까? 여기가 서울무역 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무역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이 약은 언제 먹어요?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약은 언제 먹어요?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48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영등포 시장 근처예요. 네, 곧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영등포 시장 근처예요. 네, 곧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 49번과 50번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자르 씨, 왜 안전물을 안 썼어요?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더워도 작업 중에 안전물을 벗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자르 씨, 왜 안전물을 안 썼어요?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더워도 작업 중에 안전물을 벗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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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